수행평가의 비중 사실 이거는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 들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시험이 미뤄질 것이고 시험을 안 볼 것이고 수행평가가 커질 것이다 그때부터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 여러분에게 좀 좋은 수행평가 주제가 무엇일까 수학과 좀 관련 있는 수행평가 주제가 무엇일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어서 캐스트로 또 찍게 되었어요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 기생충이라고 알아요? 그렇죠? 되게 유명한 영화죠 기생충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라는 이런 소리들 기생충 영화에서도 빈부에 대한 격차를 또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아 우리 친구들 못 보는구나 그렇죠? 보면 안 되네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관심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정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가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수학이 정말 실생활에서 이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특히 경제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학이 쓰이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그런 주제들로 좀 잡을까 하다가 지금 이런 우리나라 상황과 좀 연결지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힘드니까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지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런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수학적인 어떤 도구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를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앞에 섰어요 진짜 궁금하죠? 어떤 도구냐면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미국의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로렌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치라는 사람 미국의 미안해요 경제학자 아니에요 통계학자예요 미국의 통계학자 두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이 경제학자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통계학자예요 로렌치라는 사람이에요 로렌치 로렌치 그 로렌치라는 사람이 어떤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걸 이름하여 로렌치 곡선이라 부르거든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내가 대충 보여줄게 로렌치 곡선을 통해서 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총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뭐 뺄 거 빼고 뭐 나가는 세금이나 이런 거 좀 빼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이것을 얼마나 공정하게 나눠 갖는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래프로 좀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 그래프를 로렌치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어떤 경제학자냐면 진이라는 경제학자예요 그 진이라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곡선을 가지고서 아 소득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를 숫자로 나타내요 그 이름을 진이 계수라고 올려요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그 용어가 나오거든 진이 계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래서 로렌치 곡선과 진이 계수를 이용하여 얼만큼의 빈부격차가 발생했는지 특히 작년과 비교가 가능하지 그러면 올해 이 진이 계수의 수치에 따라 그리고 작년 진이 계수를 구한다면 수치에 따라서 아 이런 소득의 분배 정도 즉 빈부격차의 발생이 줄어들었다 빈부격차가 좀 완화되었다 더 심해졌다를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 대략적으로가 아니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 곡선을 이제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 줄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그런 걸 주제로 잡아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 지금의 상황과 딱 맞물려서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잘 이렇게 구상 한번 해보셔서 주제를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쪽 가로축은 뭘 쓰는 거냐면 소득 벌어들이는 금액이죠 그런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니 그 사람을 누적해서 비율로 쓰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여기는 돈 돈을 누적해서 비율로 쓰는 거야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줄게 다섯 사람이 있다고 치자 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ABCD예요 ABCD 이렇게 ABCD란 다섯 명의 사람이 ABCD 하지 말자 다섯 명의 사람이잖아 그지? 다섯 명의 사람이 ABCD 하자 미안합니다 ABCD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달이죠 지금 5월에 100만 원을 4월로 하자 지나가야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4월 달에 다섯 명이서 100만 원을 총 벌었다고 쳐봅시다 알았죠? 100만 원을 총 벌었어요 얘네들이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준 거야 근데 A는 얼마 벌었냐면 10만 원 벌었어요 B는 얼마 벌었냐면 20만 원 벌었고요 C도 20만 원을 벌었어요 됐죠? D도 20만 원을 벌고 E는 3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합치면 100만 원이 되죠 그죠? 3, 5 됐죠? 100만 원 100만 원이 됐어 합치면 그럼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만큼 잘 분배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얼마큼 발생했는지를 나타내줄 수 있잖아 대략적으로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그죠? 이걸 어떻게 찍을 거냐면 여기다가 가로에다가 소득 인원을 누적해서 비율로 찍는 거야 비율 비율로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 5명을 가지고서 그죠?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100을 일단 나누기 5를 하시면 되겠네요 나누기 5를 하시면 여기가 20 여기가 40 여기가 60 80 100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A예요 A 제일 소득이 작은 사람부터 소득이 작은 사람부터 쭉 나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A부터 나열시키고 그 다음은 B겠죠? 그 다음은 C겠고 그 다음은 D겠고 그 다음은 E E가 소득이 제일 크니까 3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찍고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금액을 누적시키면 돼 자 예를 들어서 A가 10만 원 벌었어요 10만 원 벌었어요 자 여기는 20 40 똑같이 해봅시다 60 80 100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찍는 거냐면 이렇게 찍는 거야 여기 10만 원을 벌었잖아 그럼 A가 A가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게 점을 찍는 거지 이렇게 괜찮죠? 여기 B는 얼마 벌었지? 20만 원 이 20을 찍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찍는 거야 누적 비율이기 때문에 30을 찍는 거야 B에다가는 30을 찍는 거야 이렇게 아 여기를 찍는 거야 그럼 C에다가는 몇을 찍는 거야? 이게 누적해서 찍는 거잖아 50을 찍는 거야 C에다가는 얼마 찍으라고? 50을 찍는 거야 C에다가는 50을 찍는 거야 그럼 50이 여기 있겠지 여기 여기 50을 찍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B에다가는 몇을 찍으면 돼? 70을 찍으면 되지 여기까지니까 B에다가는 70을 찍으면 돼 여기가 80이었으니까 여기가 70이 될 거야 E는 그럼 무조건 E는 얼마겠어? 다 합쳐서 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E는 무조건 마지막 이렇게 찍을 거야 여기 마지막을 찍게 되실 거야 이거 이 점들을 이어버려요 이 점들을 이어버리면 쑥 이렇게 곡선이 하나 나오게 되지 이런 곡선 이런 곡선의 이름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로렌츠 곡선 그럼 봐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이게 정확하게 점점점 Y는 X에다가 탁탁탁 찍어버리면 완벽하게 소득이 잘 이루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누적한 놈이 소득 분배된 것과 똑같은 비율이 나타날 테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찍혀버리면 정말 완벽하게 균등하게 우리가 나눠가졌습니다 라고 해 근데 그렇게 찍힐 리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나눠가진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 요만큼 뭐 있는? 요만큼 요만큼의 넓이가 커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될 수 있지 10 아니지 0,0,0 10 90 이렇게 벌 수 있죠 그럼 다 소득이 없으시다가 여기서 2가 20만원을 벌고 마지막에 100 이렇게 벌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곡선이 이렇게 되면 이 곡선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아 그러니 이렇게 그려지면 넓이가 훨씬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불평등을 나타내는 이제 불평등 면적이라고 불러 이름이 되게 웃겨요 번역해서 그래요 불평등 면적 번역된 거라고 해요 불평등 면적 그러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빈부격차가 크다 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이 면적을 수치화 시킨 사람이 이제 진위고 그 수치의 이름을 진위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위계수는 얼마입니까?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어디 넓이? 전체 넓이를 가지고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요만큼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S1 이렇게 잡고 여기를 S2 이렇게 잡아버리면 진위계수는 뭐냐면 S1 더하기 S2분에 이렇게 S1 더하기 S2분에 근데 S1은 쉽죠? 직각삼각형의 넓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S1을 구하시는 거예요 S1 더하기 S2분에 S1 요 넓이가 진위계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무조건 1보다 작겠지 딱 1이 되면 완벽하게 잘 나눠가진 상태일 테니까 요게 그래서 대략 1보다 작아 무조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가 나타날 텐데 작거나 같은 수겠지만 1이 되기는 힘드니까 여기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잘 빈부격차가 없다 요렇게 나타내고 크면 클수록 와 이 사회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크구나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잘 분배가 이루어지는 즉 빈부격차가 작은 정도를 나타내는지는 여러분이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어 여러분이 직접 구할 수도 있어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으로 하면 되냐면 봐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통계청이 들어가면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된 주제가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빈부격차의 정도가 나타나는지 진위계수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때 올해에 대한 진위계수를 아직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와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에 들어가면 1, 2, 3월달을 한 분기로 치거든요 1, 2, 3월달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 5, 6의 경제활동이 궁금하다면 경제 위기가 얼마만큼이 이루어지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지니까 이게 궁금하다면 이게 지나야 돼 그래야지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전년도 2019년도에 진위계수를 구해놓는 거지 2019년에 진위계수는 이 정도 됐으니 아마 경제에 대한 위기의 정도가 이 정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제 서술에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2019년에 2019년 자료를 좀 찾아야 돼 이 자료는 어디에 있냐면 통계청에 들어가면 돼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여러분이 이제 또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가계동향조사라는 배너에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라는 배너가 있어요 찾아보면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2019년에 분기마다 있는데 내가 만약에 4, 5, 6을 관심 갖는다면 2분기겠죠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걸 이렇게 이렇게 표기되어 이 분기에 따른 이제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파일이 있을거에요 한글 파일도 있고 엑셀 파일도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캡처하셔서 갖다 붙이셔서 이제 어디 출처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 분기에 쳐다보면 어디 쪽을 좀 보면 되냐면 여기 표가 있을거에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이렇게 표 중에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뭐냐면 빼고 빼고 남은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금세금 세금 제하고 뭐 이렇게 나갈거 나가고서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돈들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알겠죠 그런 돈들이 각 개인별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어떻게 나눠놨냐면 이렇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줄을 세웠어요 1분위 2분위 해서 5분위까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치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을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묶음하는거지 이만큼 1분위 이만큼 2분위 이만큼 3분위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1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겠지 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금액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을거야 그 금액이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타날거고 얘도 얼마입니다 나타날거야 그럼 얘도 얼마입니다 나타날거야 그럼 다 더하면 전체가 되겠네 그죠 다 더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 전체의 돈을 가지고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거지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자 하는거지 왜냐면 딱 5분위다 보니까 여기가 딱 5그룹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런 식으로 찍힌단 말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냐면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지 얘를 만족하는 가로축은 괜찮은데 세로축을 하기 위해서 누적 금액에 대한 누적 비율을 금액 누적 비를 좀 써야 되는데 금액 누적비를 어떤 식으로 쓰면 돼 전체를 가지고 쓰면 되지 전체를 가지고서 1분위는 얼마만큼 누적했습니다를 전체를 더한 다음에 그쵸 얘를 나누면 되는거지 전체 분의 얘를 하시면 누적 비율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쪽은 구해봤었는데 0.07 요정도가 나왔던거 같아 그쵸 0.2 아 선생님이 이걸로 안구했나 4 4분 기록한거 같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찍는거야 이제 어떻게 찍어요 선생님 얘를 뭐로 인정해서 계산하면 되냐면 얘를 뭐로 인정하면 되냐면 얘를 0.07은 저기다 찍기 좀 그러니까 7 7로 인정하면 되지 7로 그러니까 여기는 7로 계산을 할거고 그래프에 찍을때는 7로 여기는 20으로 그래프를 계산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계산하면 돼 그럼 마지막은 이제 그쵸 1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100으로 계산하셔서 여기는 그래프에 몇 콤마 몇을 찍는거냐면 5명이니까 20, 40, 60, 80, 100 이렇게 될거구요 그럼 저기는 20, 10을 찍겠지 20, 10 이런 식으로 20, 10을 찍고 20, 10을 찍고 7 20, 7을 찍고 그 다음은 몇을 찍으면 되냐면 둘을 다 27이겠죠 어 27 40, 27을 또 찍는거지 40, 27을 찍고 이렇게 40, 27을 찍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연결한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올겁니다 오케이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올거야 로렌체 곡선이 나오겠지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선생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넓이를 구해야지 선생님 근데 여기에 대한 넓이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맞아 이거는 수학2의 정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 왜냐면 요렇게 지나는 곡선을 찾기 우린 힘드니까 뭐 이용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하신 뒤 우리는 정적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정적분 계산 이게 뭐냐면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적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면 공학적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수학에서 또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고등학생이 이런 공학적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정적분 계산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는 거지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오차가 줄어들어 여기를 지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원점과 여기랑 100,100 100,100 0,0은 안 지나도 0,0부터 했어요 100,100 요렇게 지나는 이제 그 이차함수가 있을 거야 이차함수 0,0 말고 여기랑 여기를 해야지 오차가 더 없겠다 여기랑 연결지는 이차함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일단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 굴곡은 이차함수랑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이차함수로 가까이 보내는 거 이차함수로 생각하여 이제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시는 거지 정적분을 통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함수를 잡을 수 있어 여기랑 다시 여기랑 여기랑 여길 지나는 함수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차함수 그 정도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대입해 만들어서 어디다 대입하냐면 정적분 계산 프로그램에다 대입을 하시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올 거야 알겠죠? 그 다음은 여기 찍는 것과 여기 찍는 것과 여기 찍는 것을 이어버리는 이차함수를 생각하세요 그런 이차함수를 생각하셔서 넓이를 구하는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냐면 요만큼 말고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 또 마찬가지 여기 지나고 0,0 지나고 하는 이차함수를 생각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 최대한 오차를 줄여나가는 느낌이니까 그 다음 끝까지 하신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서술하시면 돼 아 그러면 그 넓이를 구했으니까 S2의 넓이를 구한 거지 S2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그럼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해서 S2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구해놨잖아 이건 S2를 구해놨으니까 여기 S1에 해당하는 넓이도 알아낼 수 있죠 그걸 갖다 쓰면 되고 여기에 갖다 쓰면 되지 그러면 2019년 2,4분기에 대한 진위계수가 나타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셔서 여러분이 아 2019년에 빈부격차는 요 정도가 났습니다 해서 전망을 하는 거지 2020년에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빈부격차가 요 정도가 더 일어날 것인데 이러면 우리 경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이 이렇게 아름답다니까 수학이 되게 우리나라를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요런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빈부격차를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학적인 도구가 있다는 것 그거를 넓이로써 진위라는 사람이 넓이로써 그 수치를 나타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걸 주제로 잡아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걸 잘 만들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제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주 베스트겠고요 이공계는 이건 무조건이지 왜 아니 우리 이공계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 고등학교 수학에서 길러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수학적 의사소통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냥 말로 이렇게 번질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자료 그런 팩트들로 딱 설명을 깔끔하게 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수학적인 식을 해석하고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런 걸 연결시켜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서술에 나가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를 좀 던져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이렇게 한번 가꾸셔서 수행평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